안녕하세요. YBN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파트5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5는 101번부터 130번까지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빈칸의 올바른 답변을 여러분들이 ABCD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서 문제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요. 무작정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ABCD 보기를 보면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ABCD가 지금처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문법 문제고요. ABCD가 서로 다르게 생겼으면 어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전체 해석을 먼저 하실 필요 없이 빈칸 앞뒤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01번 보시니까요. 자, 앞에서부터 갑시다. 말리아 아카나 씨라는 분은요. will recite, 암송을 할 거예요. 시를 주동목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수식억으로 날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시, 목적의 자리에 나왔던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요. 유일하게 소유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를 암송을 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빠르게 ABCD 중에서 소유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소유격은 바로 정답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R로 끝난 게 소유격이죠. 그녀의 her, 우리의 our, 그 다음에 뭐 그들의 they're 이런 것들이 다 소유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을 찾으실 때 보기에 RS 소유대명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요. her, R로 끝나는 게 소유격이고 RS로 끝난 건 소유대명사라서 그녀의 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그녀의 것.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02번은 ABCD 구조를 먼저 봤는데 보기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구조도 잡고 해석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모터사는요. doubled, 두 배로 만들었대요. 마켓, 쉐어를요. 시장 겸유를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치사 through를 썼는데요. through라는 전치사는 뒤에 전 명구, 명사와 함께 모를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알려줄 때 쓰는 I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그 수단과 방법이요. 명사 하나만 썼어도 되는데 명사가 두 개가 이어졌더라고요. clever advertising과 unique한 sales promotion, 명사 두 개를 이을 때 괜찮은 I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적절한 정답은 바로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and는 저희가 등위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병렬구조라고 해서 a and b, a와 b, 양쪽에 똑같은 품사를 이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 이을 때 썼기 때문에 정답은 D가 적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게 and랑 친한 또 단어가 보스가 있긴 합니다. 근데 보스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이미 a and b가 등장을 했을 때 a와 b 둘 다 할 때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이거와 비슷하게 either 같은 경우도요. 뒤에 이게 either a or b, or이 있었을 때 정답으로 쓸 수 있는 아이라 이어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3번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3번도 a, b, c, d 구조를 보니까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래서 저희가 맨 앞에서부터 문장 구조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랜드버그 뮤지엄 오브 아트까지 나와서 랜드버그 예술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예술박물관은 플랜스, 계획을 세웁니다. to reopen, 다시 오픈을 할 계획을 세웠대요. 그 다음에 next week, 다음 주에 여기까지는 시간부서로 묶이고요. 뒷부분이 지금 주동목 다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수시걱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요. 빈칸부터 5month까지가 전명구, 오브부터 renovations까지가 또 전명구. 그래서 이 자리는 문법적으로 전치사가 올받습니다. 그럼 a, b, c, d 중에 괜찮은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해석도 적절한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그때 적절한 정답이 바로 after 되겠습니다. after은 후회라는 뜻이 있어서 뒤에서부터 renovation,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한 지 5month, 5개월 후인, 다음 주에 개장을 할 계획이다.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죠.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요. b랑 c는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이렇게 수시걱으로 등장할 수는 없어서 오답이고요. across는 전치사는 되지만 뒤에 장소와 관련된 명사와 나와서 across Korea, 한국 전역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로 쓰이긴 하듯 장소 느낌에서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4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4번은 ABCD 보기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문법 문제라고 했었죠. 문법 문제는 빈칸 앞, 뒤 구조만 보고도 정답이 금방 나옵니다. 빈칸 앞에 not이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b 동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빈칸 뒤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빈칸 뒤에는 벌써 pp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bpp, 수동태 구조가 벌써 빈칸을 둘러싸고 양옆에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미 문장 동사는 완벽한 구조를 이루었는데 그 사이를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삐짚고 들어가서 꾸며주는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BCD 중에 부가적으로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 모양이 바로 ly로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ly로 끝나는 부사 정답은 b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사의 성격은요. 없어도 사실 문장 자체는 해석은 돼요. You are not satisfied.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이 자체도 완벽하지만 그 사이를 삐짚고 들어가서 지금은 completely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라고 그 사이를 꾸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은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하실 때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을 덩어리 채로 외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빈칸 뒤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는데요. ABCD 동사들 중에 이 대절을 목적으로 자주 취하는 동사는 딱 하나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사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그 동사가 announce가 되겠습니다. announce, 발표하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뜻일 텐데요. 이 발표하다라는 announce는 뒤에 긴 문장을 발표하다 할 때 announce 대절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도 대절 다음에 긴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이 긴 문장을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할 때 이 구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답은 B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ACD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목적으로 취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A번에 adjust 이 아이는 조절하다라는 뜻인데요. 주로 음성 볼륨을 조절하다 할 때 더 많이 쓰입니다. 위치를 조절한다거나 그래서 대절보다는 뒤에 구체적인 목적어를 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C번에 provide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이도 뒤에 뭐 서비스를 제공하다 물건을 제공하다 구체적인 목적어를 또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D번에 resolve라는 동사는요. 해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뒤에 특히 문제류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다 할 때 re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는요. 덩어리째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은 공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은 ABCD 보기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네요. 빈 칸 앞을 보니까 to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너무 강조할 때 쓰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 앞을 봤더니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비동사 뒷자리 올바른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요. 문법적으로 비동사 뒤에 오는 건 저희가 보어라고 부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해 줄 때 쓰기 때문에 보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어자리에는 사실 많은 품사가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가장 해석상 적절한 역할을 하는 품사가 바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웹사이트의 성격을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 꾸며주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ABCD 중에 올바른 형용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여기서의 적절한 형용사는 A번의 complicated가 되겠습니다. complicated는 복잡한 형용사 아이들은요. 뒤에가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서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복잡한 이란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너무 복잡한 웹사이트는 만드는 거를 avoid, 피해야만 합니다. 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complicated라는 형용사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었던 게 B번의 모양, 이 8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가끔씩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나오는 complicated는 형용사는 따로 없고 동사로 복잡하게 만들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동사 뒤에 또 동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었고 그 다음 BING나 B명사를 넣었을 때도 오늘 해석이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complication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문제다? 역시 해석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107번 문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지금 보기가 다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해석도 해보시고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야 된대요. 도우즈가 등장을 하면 이때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도우즈의 뒤에는 원래 주격관계대명사 후와 그 다음에 R, 비동사가 생략되고 B, PP까지 이어져서 뒤에서부터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만 보면 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를 보시는데 뒤에 결정적인 인트는 인이 되겠습니다. A, B, C, D 나오는 이 어휘들 중에요. 인이랑 같이 쓰이는 그 표현은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Interested in까지 이제 덩어리로 쓰여서 뭐에 관심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뒤를 보면 IT 부서의 인터넷 시큐리 세미나를 듣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hose interested in까지 덩어리 채로 표현을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D번 같은 경우는요. those concerned라고 하면 걱정하는 사람들 앞부분까지는 해석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말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concerned about까지 하면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될 수 있지만 about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a, b 역시 in하고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10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8번은 a, b, c, d 보게 비슷합니다. 빈칸 앞뒤 보면서 문법 구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앞을 보셨는데 더가 등장을 합니다. 더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돼요. 더 명사. 그리고 지금은 greatest는 명사는 아니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명사 쓰고 그 다음부터는 전명구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b, c, d 중에 명사 형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명사일까요? 네 정답은 c가 됩니다. th로 끝나는 단어들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는 a번은 strong일 거예요. 이거는 강한, ㄴ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ly를 붙인 거는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th로 끝나면 이게 바로 명사가 돼서 강한, 강하게 그 다음에 얘는 강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은행의 가장 큰 강점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d번의 은으로 끝나면 이거는 동사 형태예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th로 끝나는 명사를 조금 알아두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길이를 말할 때는 length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한다, 성장 이때 쓰는 또 명사는 growth가 되면서 th로 끝나는 명사들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0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은 a, b, c, d 보기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봅시다. please라고 해서 제발 명령문 나오네요. 간직하세요. copy, 복사본을 까지 동목 다 왔고 전명구, 수식어고 한번 묶었습니다. 네, 뭐의 복사본인가 봤더니 제품 제안서의 복사본이래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 나오는 제품 제안서를 꾸며줄 만한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u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때 u는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중간에 앞에 있는 proposal, 제안서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미 있었는데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 구조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당신이 제출한 제안서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전력고를 묶어서 디자인팀에 그래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예요. 그럼 이 중에 동사를 찾아볼까요? 동사는 a번에 submin, 제출하다 이 형태를 쓰시면 당신이 제출한 제안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번이나 c번처럼 to나 i인지 붙든 중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인데 당신이 가진 문제점 할 때도 problem you have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좋아하는 책 할 때도 the book I like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이렇게 명사 뒤에 써주시면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 지식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보기가 비슷하네요. 문법적으로 접근을 합시다. 빈칸 앞, 뒤 구조 볼 건데요. 빈칸 앞에 the 있고요. 이번에 빈칸 뒤에 벌써 number이라고 명사 있고 그 다음부터 저음명꼬로 날아갑니다. 그럼 number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를 쓰셔야 되는데요.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격을 꾸며주는 아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주로 ㄴ 받침으로 끝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대략적인 수치를 쓸 거예요. 그럼 대략적인 이라는 형용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형용사는 a번이 됩니다. 저희가 a트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approximate는요. 대략적인 형용사도 되고요. 동사로 대략적으로 근사치를 파악하다 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수치 approximate number이라고 이 형용사 형태를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1번 가볼게요. 자, 111번은 보기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죠. 어휘 문제 겸 문법 문제인데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결정적인 힌트는요. 먼저 8년 전, 8 years ago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주절의 동사 자리에 has pp 현재 완료가 왔다는 게 또 두 번째 힌트가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은요. 바로 sense가 되겠는데요. sense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sense는 언제 이래로 언제부터라는 뜻인데 sense 다음에 과거 첫 시작점을 찍고요. 그때부터 해왔다 이때 구조일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 첫 시작점이요. 오늘은 미스터 임씨가 job architects라는 회사에 합류한 시점 그때가 8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sense 다음에 써주시고 그때 이래로 집을 디자인해왔다 이렇게 쭉 해왔다라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 해부 pp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를 맞춰서 정답은 a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생 시에는 sense 다음에 과거 년도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sense 1997 이런 것들만 많이 보셨겠지만 sense 다음에 이렇게 과거 년도만 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거 년도에 했었던 동작을 이렇게 ing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ense 다음에 과거 첫 시작점 나오고 해왔다 has pp 해부 pp 현재 완료 구조 꼭 익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 가볼게요. 자, 112번은 지금 a, b, c, 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그 office building은요. will be renovated 요 아이가 오늘 힌트가 됩니다. renovate가 리모델링하다 보수공사하다 개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오래된 건물을 개조를 할 거래요. 내년에 그럼 개조를 할 때는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또 바라면서 개조를 했을까요? 보다 현대적인 모양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사 more까지 나와서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 중에 현대적인 이란 의미의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뒤번에 contemporary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예술박물관 현대예술박물관 그런 거 갈 때도 contemporary art museum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답보기로 aware 같은 경우는 아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기보다는요. be aware of 또는 be aware that 까지 써서 대디아를 알다. 오브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알다. 이런 해석이 더 어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entual 마침내의 proposed 제한된 이런 형용사는 앞에 몰이 꾸며주기에 더 마침내의 더 제한된 해석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또 오답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113번 가볼게요. 113번은 ABCD 보기가 다 비슷해서 문법 문제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법 문제는 빈칸 앞에 구조를 보시는데 오늘은 요 2가 들어가서 좀 난이도가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 2가요. 전치사 2도 있고 투부정사 2도 있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전혀 다른데 똑같이 스펠링을 TO를 쓰기 때문에 이 아이만 봐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2가 투부정사로 쓰였다면 투담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2가 전치사 2로 쓰였다면 전치사 2에는 전명 명사가 와있기 때문에 이 2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정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앞을 봤는데 conver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convert라는 동사는요 전환하다 바꾸다 라는 동사인데 convert A 2 B 이런 식으로 2가 전치사 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는 전치사 2였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 디범 같은 건 쓰셨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해석을 조금 더 가미를 해보니까 앞에 있는 The Trapezone 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은 변환시킵니다. Words 글자들을요. 그 다음에 스캔된 문서에 있는 그런 글자들을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신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명구 명사는 벌써 왔고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편집이 가능한 형용사를 찾으면 돼서 이 중에 블록 끝나는 형용사 정답은 A 에디터블을 쓰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해석 구조 다 보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114번 갑시다. 114번도 ABCD 보기가 달라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 시작합니다. 앞에 보면 미즈 주시의 테뉴얼 테뉴얼은 임기란 뜻이에요. 그럼 저 사람의 임기고 Vice President of Sales 까지니까 영업 부회장님으로서의 임기는 Will Begin 시작을 할 겁니다. 조동사랑 원형 완벽하게 나왔는데 그 사를 삐짚고 부사가 들어갔네요. 근데 이거 회사 내용이잖아요. 회사에서 저분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지금은 5월 6일 화요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거다라는 말이니까 공식적으로 회사의 뭔가 업무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정답은 B번의 Officially 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라는 부사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 가장 어울렸고요. Usually는 주로 보통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주로 뭐다 할 때 쓰는 표현이라 여기서 어울리지 않았고요. Loudly 시끄럽게 도 아니었고 Extremely는 극도로 라는 뜻인데 이 부사는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기보다는요. 나중에 형용사를 꾸며줄 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극도로 뜨겁다 이런 거 할 때 It is extremely hot 이럴 때나 꾸며주지 동사 앞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115번 가보도록 할게요. 115번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비 문제라 쭉 해석 시작합니다. 앞에는 컨퍼런스라는 명사에다가 또 다른 명사를 붙인 복합명사 자리예요. 회담 모는 비긴스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 21일 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컨티뉴스 계속 될 겁니다. 연말까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12월 21일 날 시작돼서 연말까지 계속 될 만한 일을 쓰셔야 되는데 유일한 답변은 정답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회담을 가려면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12월 21일부터 연말까지다. 그래서 회담의 접수 그 다음에 등록이 계속될 거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담 발표가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계속될 수도 없겠고요. 금밀위는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은 구성한 단체인데 그 단체를 여기다 넣기도 좀 그랬고요. 아이디얼이라는 이상을 쓰기도 좀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는 등록 접수에 해당하는 레지스트레이션 쓰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갈게요. 116번은 ABCD 보기가 서로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 꼭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쉼표에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쉼표 앞을 봤는데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43번 버스는 스탑 정차합니다. 하면서 쭉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주절 다음에 쉼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ING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 들어가는데요. 이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주절 다음에 쉼표가 나오는 건 현재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주절합니다. 동시에 ING 하면서 이 구조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구문은 주로 뒤에 목적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을 목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해석을 해보면 저 버스가요. 타운 플라자 타워에서부터 단지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정차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동시에 이 행동은 앞에 있는 타운 플라자를 그 다음에 완벽한 곳으로 만듭니다. 라고 들어갔고 For commuting 출퇴근하는데 From the suburbs 교회에서부터 라고 해서 앞에 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뒤에를 이런 구조로 써주게 된 겁니다. 주절심표 ING 구조 외워주시고요. 이 구조를 문법적으로 익히지 않고 해석으로만 하거나 모양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여기다 또 B를 쓸 수도 있어요. 앞에 stops가 나왔으니까 여기 병렬구조로 makes 동사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앞에 동사가 나왔는데 쉼표 다음에 또 동사가 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동사를 두 개를 연결하려면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동사, 동사 병렬구조엔 end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 end가 들어갔다면 stops and makes 쓸 수 있지만 end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동사는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 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 목적어 it이 있었기에 또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1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번은 또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해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Valerie Shoes라는 회사가 있고 Close 닫을 거래요.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모든 지점을 다 닫을 거래요. 그래서 지점을 닫네 이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 end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등위성과 접속사 end가 들어가면 그때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Will Close 문을 닫을 거고 and Will Shift 이동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모든 소매 매장을 닫고 온라인 판매로 전적으로 전환을 할 거다라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판매로 전적으로 답 전환을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는 전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100% 느낌 Entirely 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라는 표현을 외워주시고요. Commonly는 흔히 Famously는 유명하게 Equally는 동등하게 라서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18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은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라 구조를 파악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The Professor 교수님은요. 빈도부사 나왔네요. Always 항상 Assign 배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들을 배정을 한대요. 주동목 다 나왔습니다. 그럼 주동목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식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또 동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 모양을 갖는 B번과 C번은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지금은 해석상 가장 또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이 있었는데요. 자, 추가적인 읽을 거리를 배정하는 이유를 뒤에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고 뒤에 목적어를 받으면 돼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의문사절 What was covered? 까지 들어가서 지금은 뒤에 또 전명구도 같이 이어서 해석할까요? 화학 수업 시간에 다루어졌던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모모하기 위해서 목적, 이유를 나타내 주는 아이를 저희가 투부정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투 동사원형, 목적어 까지 나와서 모를 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잘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수식어고로 또 쓸 수 있는 게 A번도요. 명사 뒤에 PP가 붙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뒤에 목적어 따라오는 거 없이 뭐, 뭐, 된 하고 끝나야 됩니다. 뒤에 What was covered? 목적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119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9번은 또 보기가 다른 어휘 문제라 해석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대부분의 트럭 멘탈 회사는요. 주어 Offer 제공합니다. 온라인 Calculator 온라인 계산기를 제공을 한대요. 그리고 앞서서 정답으로 나왔던 투부정사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나옵니다. 투, 동, 목 뭐를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Calculator를 제공하는 이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객님들을 근데 또 헬프는 굉장히 유명한 토익에서 5형식 동사라 헬프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사람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 동사원형을 써서 이 사람이 뭐를 하게끔 도와준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계산기를 제공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도 보니까 그들의 필요를 위해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트럭 사이즈를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에 뭐가 가장 난지 결정하다 알아내다 라는 동사가 바로 B번의 Determine 이라는 동사가 됩니다. 발음도 Determine 아니라 Determine 제대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무언가를 결정하다 알아내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체크하시고요. A번의 Bird는 넓히다 Renovate는 개조하다 보수공사하다 D번의 Combine은 조합하다라는 해석이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120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0번은 ABC 보기 역시 또 다르네요. 해석 들어갑니다. 자 Models 까지가 주어고 지금은 다르게 모양이 잡힌 비행기의 날개들의 모양 서로 다른 비행기 날개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들은요 Are Tested 테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트브정사 나왔어요. 뭐뭐하기 위해서랬죠? To Find 발견하기 위해선데 앞에 서로 다른 모양의 모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러가지 모델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럼 앞서서 나왔던 여러가지 후보군들 중에 어떤 것 이라고 꼭 집을 때는요. 그때 여러분들이 위치를 써주시면 됩니다. 위치가 어떤 이라는 뜻이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찾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121번 갑시다. 자 121번도 어휘 문제인데요. 바로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후가 나왔던 게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이때 후는 명사 뒤에서 앞에 나오는 사람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그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Volunteer 뭘 하기로 자원을 한 사람은 쓸 겁니다. 그럼 ABCD 중에 유일한 사람 명사 찾으면 되겠네요. 이 중에 유일한 사람 명사는 Everyone에 대해서 Everyone who volunteered 봉사활동을 한 모든 사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Other 같은 경우는요. 이거 다른 사람들 하고 꾸며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Other 까지만 쓰면 이건 형용사로 다른 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명사자르이기 때문에 형용사 쓸 수 없어요. 나중에 Other Other People Other Students 명사랑 같이 쓰셔야 되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로 오해를 하셨다면 그 다른 사람들은 Other이 아니라 Others 에요. S가 붙으면 그때는 명사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 Others Who 쓸 수는 있었지만 여기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Other 자체는 할 수가 없어서 오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도 가볼게요. 자 122번도 이것은 보기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 그 다음에 해석 구조 다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봅시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요. Want 원한대요. Electronic version 전자 버전을 원한대요. 그 다음에 사용자 매뉴얼이에요. 여기 전면구 묶었고 여기도 수시가 오니까 전면구 전치사이자 해석이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도 버전 여기도 버전 들어가잖아요. 자 지금은 뒤에서부터 인쇄된 버전보다는 전자 버전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아이가 바로 rather than이 되겠습니다. 123번 가볼게요. 123번도 역시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 시작해 볼게요. 그럼 아까는 뒤에 계속 붙던 투부정사가요. 앞으로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쉼표와 함께 투 동목까지 묶어서 늦은 밤에 쇼핑하는 그런 분들을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 커시스의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죠. 식료품 가게는 동사 있습니다. It's ours 영업시간을 11시로 연장을 한겠죠. 늦게까지 쇼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여기 중에서 Extend 쓰시면 되겠습니다. Extend가 연장하다 라는 동사니까 알아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들은 Invent 발명하다 Reject 거절하다 See 방문하다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124번 가보도록 할게요. 124번은 맨 끝에 이어지는 복합 명사를 쓸 자리였습니다. 해석 시작해 볼게요. Delivery Fees 배달료가요. Have Reason 올랐대요. 그럼 배달료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a 10% increase 10%가 증가해서 올랐던 건데 그 가게에 운송비가 올라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도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운송비 앞에는 Fees라는 이제 돈과 관련된 명사가 나오고요. 여기도 돈과 관련된 명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명사가 바로 B번의 Expenses 비용을 쓰시면 되겠네요. 운송비용 배달비 어울리죠. 자 근데 A번의 Alteration은요. 변경이란 뜻이거나 옷을 수선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았고요. 브랜치는 지점됩니다. 그래서 본점 있고 지점 있고 그때 지점이 브랜치고요. Display는 전시라는 뜻이라서 역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5번도 동사자리인데요. 오늘 해석을 다 하셔도 좋지만 사실 뒤에 대절 대절을 목적으로 반대 취향을 가진 동사는 또 이 중에 바로 B번밖에 없습니다. 쇼라는 동사는요. 물론 사용식 동사로 Show me the money 이런 식으로 나에게 돈을 보여줘 이런 식으로 사용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식 말고도 3형식으로 쓰게 된다면 Show that까지 나와서 That이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Studies는 여기서는 공부로 나온 게 아니라 조사예요. 연구 결과 그래서 연구 그 조사는요. Have shown 보여줍니다. That이야 라는 사실을 쭉 이 긴 목적어 대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A번의 Prepare은 준비하다. S번의 Outgrowth은 뒤에 거보다 더 커지다. 그 다음에 D번의 Fund은 돈을 내다라는 뜻이라서 해석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6번도 해석 시작합니다. 자 토익에서 Quarter이라고 하면 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2분기에 판매량이요. Improved 향상이 됐고 개선이 됐대요. 그럼 판매량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힙니다. 전명구 써서 강력한 Advertising Push 덕분에 그 Push라는 단어는 동사로 밀려도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밀어붙임 공격 이런 뜻으로 쓰인 거라 강력한 광고 공격까지가 전명구로 보시면 되겠고 In the First Quarter까지도 전명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는 전치사이자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거는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죠. Thanks to가 뭐 뭐 덕택이란 뜻이라서 오늘도 강력한 광고 밀어붙임 덕택의 판매량이 오르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이고 Thanks to는 토익에서도 뭐 많이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전명구고요. 동의어로는 Thanks to 그 다음에 Owing Owing to 그 다음에 Due to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Because of 까지가 다 뭐 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라서 잘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항상 전치사 문제란 나왔을 때 보기에 접속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접속사라서 뒤에 명사만 놓을 수 없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까지 길게 나오는 아이라서 Even though 절 뒤에서부터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27번 가보도록 할게요. 127번은 보기가 좀 비슷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라 앞을 보는데요. Your blogs 까지가 소유격으로 나왔고 소유격 다음에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명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때 또 해석도 괜찮은데요. 이런 걸 찾으셨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블로그가 등장을 하고 블로그에 지금은 명사를 diversify 다양하게 만들고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 가장 적절한 명사는 D번이 되겠습니다. 10으로 끝나면 명사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리더십은 다 아실 거예요. 통솔력 지휘력 근데 그 리더십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것은 독자층 독자수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잡지나 블로그에서는 항상 독자층을 다양화시키고 독자층을 넓히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적절한 단어였습니다. 단순히 독자나 읽을거리가 아니라 독자층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단어가 리더십이니까 꼭 알고 계세요. 128번 갑시다. 128번도 5위 문제됩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지금 팀원을 가지고 있다. 팀을 가지고 있다. 팀을 꾸며줄 만한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어지는데요. 그 팀은 Ready 준비가 된 거고 To help you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를 했다는 거니까 팀원들이 가만히 죽쳐져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활동적인 이런 뜻으로 꾸며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ABCD 중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Dynamic 역동적인 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B번의 Surprise 논란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Distracting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SINGT는 간결한 이란 뜻이라서 역시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29번 갑시다. 보기가 비슷한 문법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법문제는 빈칸 앞뒤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앞에 Make에다 빨리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ke가 만들다라는 뜻인 건 다들 아시는데요. 이 Make가 삼형식으로도 쓰이지만 오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럼 오형식으로 나올 때는 목적의 자리에 먼저 명사를 쓰고요.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목적의 자리에 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가장 많이 오죠. 그리고 뒤에는 전명구로 이제 또 생략이 다 수지법으로 날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도 우리의 자료를 형용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형용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중에 형용사를 찾을 건데요. 형용사는 먼저 LY 부사를 찾아서 LY 부사에서 LY를 원래는 지우며 형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완전 똑같이 생긴 애는 없고 조금 더 비싸게 약간 좀 가름을 쓰게 한 accessible 블록 끝나는 게 또 형용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자원을 더 접근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평생시에 make 다음에 명사하고 형용사 오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석으로만 보면 C번도 해석은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구조상 맞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형식 구조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0번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130번 가보겠습니다. 또 User Guide은요. GIFS, 줍니다. 그 다음에 이 GIFS는 사용식으로 나와서요. 먼저 간접 목적과 등장을 하네요. 당신에게 그 다음에 Clear 되게 명확한 직전 목적이 나옵니다. 뭐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Device, 장치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을 하겠죠. 그럼 이 중에 설명에 가까운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답변은 C번의 Overview가 되겠습니다. Overview는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전반적인 개요, 개괄, 개괄적인 설명까지도 돼서 오늘 Overview가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Agenda는요. 회의안건이에요. 또 오늘은 회의를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Boundary는 경계. 이번에는 Formula는 공식이라 역시 오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Path to 5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